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문 시간에서 음... 마지막 예제가 뭐였나요? 마지막 예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 이 input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hello egoing이 출력될 수도 있고 k8805가 출력될 수도 있고 who are you가 출력될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즉,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동일하게 여기 있는 이 값을 바꾸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그런 똑똑하지 못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똑하게 만들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적당한 메세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두 개의 파일을 그대로 새로운 인풋아웃풋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카피해서 저것을 개조해 봅시다. 자, 오른쪽 클릭. 자, 두 개 선택하구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를 합니다. 자, 파일의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 클릭한 파일들이 이렇게 선택이 복수로 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인풋아웃풋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paste, 붙여넣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카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꿔 봅시다. 자, o.py는 이제 e.pi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o.rb는 오른쪽 클릭해서 rename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죠. e.rb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를 사용할 준비가 됐는데요. 자, 이 예제 파일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아, 이게 좀 찝찝한 실수를 했어요. 자, 여기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이 input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좀 잘못 쓴 이름이에요. 자, 여기 1.py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저 예제도 같이 열어봅시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split right 를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여기 있는 1.py에 보면 input이 요기 나타나죠. 자, 그리고 2.py에도 input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후회되는데 수업을 다시 만들려니까 좀 막막해서 자, 여기는 1.py에 있는 요것은 변수가 아니라 요거는 함수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요기 있는 input은 저는 요거를 변수를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실수를 한 건데 뭐, 요기 있는 input을 우리 다른 걸로 바꿉시다. 요기에 있는 1.py에 있는 in underbar str 이라는 변수로 얘를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예제를 잘못 만들면 이렇게 후회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1.py를 봐보세요. 1.py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나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즉, input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요게 이제 요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기 있는 이 파일은 2.py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무엇을 개선하고 싶으냐면 요기에 있는 33이라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저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 1.py에 있는 어떠한 요소를 2.py에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로 요 1.py에 있는 이 input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2.py에 있는 이 고정된 값의 자리에 착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요기에 있는 인 underbar str에 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 id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요걸 변수, 그 비밀번호라고 한 거 같은데 이것도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id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id에 따라서 hello egoing이 나올 수도 있고 k8805도 나올 수 있고 who are you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python2.py를 실행하면 id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는게 뜨죠. 자, 요게 뜬 이유는 아이고 자, 요정도로 조정해서 요기에 있는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됐기 때문이죠. 자,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그죠? 요기에 있는 input id를 입력해주세요가 실행됐기 때문에 요기에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python은 요기서 딱 멈춰있어요. 예, 요기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요. 요기 있는 대입 연산자까지는 아직 실행이 안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기다가 우리가 자, 11이라고 입력하지 마시고 저건 작동 안 할 거니까 ab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python은 우리가 입력한 이 ab를 어디에다 갖다 놓나요? 여기에 마치 ab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작동할 거라는 거죠. 예, 해볼게요. 자,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hello k8805가 뜨죠. 어떻게 저게 뜨는지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기에 입력된 값은 이제 ab라는 문자가 되고 문자열이 되고 이 변수의 값은 이제 뭐예요? 문자열이 됩니다. ab라는 문자열이 되죠. 자, 그리고 리얼이 고잉은 11 리얼 k8805는 ab라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 요거는 뭐예요? 11 그리고 요거는 ab 두 개가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리얼 k8805는 ab잖아요. 요기 있는 이 변수도 ab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 부분은 true가 되죠. 그러면 요기 있는 if문에 있는 바로 이 코드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요기에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요기다가 제가 아무거나 막 입력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who are가 뜨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 조건도 만족할 수 없었고 요기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끝에 있는 else 구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hello egoing이 출력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1, 1을 입력하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who are가 뜹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1, 1을 입력했고 egoing의 아이디는 1, 1인데 1, 1이잖아요. 근데 왜 실행이 안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요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기 있는 요것을 요기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형식을 제가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print type 이렇게 하게 되면 in str 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type 데이터의 형식을 여기에 그 데이터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고 그 내용이 프린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요거 제가 밑에 있는 거 헷갈리니까 싹 지워버리고 따라하지 마세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다가 제가 1, 1이라고 입력했을 때 화면에 str 이거는 뭐냐면 string string은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숫자 11을 입력했지만 우리가 입력한 그 숫자 11은 문자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코드는 여기 있는 1, 1은 숫자 11인 거죠. 즉, 숫자 11과 문자 11을 비교했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것을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하는 거죠. 즉, 문자와 숫자는 다른 거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쉬운 방법은 1, 2를 우리가 문자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1,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이 뜹니다. 왜냐? 이제 real egoing은 숫 문자 egoing이고 입력된 값도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입력된 이 값이 숫자잖아요. 아니, 문자잖아요. 그거를 숫자로 강제로 바꿔주는 파이썬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좀 복잡해지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11을 문자열 11로 바꿔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더 이상 우리는 2.py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좀 더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진짜로 프로그래밍다운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한참 단순하지만 결국에 그 뭐랄까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명실상부한 예, 지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파이썬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루비도 해봐야죠? 자, 루비를 열어보고요. 기존에 있었던 rb 파일을 열고 그리고 2.rb 요거를 split left 해서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이 루비 파일은 뭘 바꿔야 될까요? 요기 있는 33이 외부에 입력된 값을 값이 저기에 오도록 해야겠죠? 외부에 입력된 값을 루비에서 받아내는 명령은 요기 있는 요거 문법적으로 어떤 건지 아직 우린 모르지만 저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요거를 카피해서 요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값을 입력해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비에서는 요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id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값은 문자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루비 rb 자, 여기다가 제가 1, 1을 입력하면 hello egoing ab를 입력하면 880 그리고 아무거나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후하요가 뜨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는게 느껴지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기존에 배웠던 모든 문법적 요소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그것들만 이렇게 짝 있게 해갖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건 간에 걔들은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예, 빈도수가 아주 높고 예, 기본적인 광범위한 법칙을 정의하는 중요한 문법, 중요한 명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